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산간에는 강풍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산간에는 대설녀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 밖의 해안지역에도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어 최신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의 기온 5도 내외 낮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적도 평년기온은 웃돌면서 대체로 포근하겠고요. 오늘 아침 남원의 기온 5도 안덕과 서기 10도 낮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동부적도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산간에는 약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윗사오름의 기온 영하 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섬적 하늘에 구름의 양은 많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김포와 청주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절정을 보이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